출력 중 다른 문서를 작업해야 할 경우 긴급복사와 긴급인쇄 기능을 활용해 먼저 출력해 보세요. 원고를 세팅해 주세요. 복사를 눌러 주세요. 긴급복사를 눌러 주세요. 시작하기를 눌러 주세요. 이전 작업이 일시정지되고 긴급복사로 설정된 문서들이 출력됐어요. 상황 확인을 눌러 주세요. 복사, 인쇄를 눌러 주세요. 작업 상황을 눌러 주세요. 예약된 문서를 선택해 주세요. 긴급인쇄를 눌러 주세요. 이전 작업이 일시정지되고 예약된 문서가 긴급인쇄됩니다. 오래 걸리는 복사 작업 중 급하게 복사해야 할 때 긴급복사와 예약된 문서를 이용한 긴급인쇄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급인쇄 기능이 일시정지되고 예약된 문서가 긴급인쇄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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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